아 이 방이 안 좋은 게 뭐 어디 놔둘 데가 없네 다 꽉 깨지는데 아 옷을 어디다 정리해야 되나 선생님 네! 왜? 여기 이것 좀 써도 될래 같이 써도 돼요? 써도 한 편만 쓰겠습니다 써요? 네 아 옷 색깔 참 카나 초보운 무늬도 있네? 이거 너무 여행 온 기분 너무 내고 싶어가지고 여행 온.. 아니 옷만 보니까 여행 온 거 같아 멋있네요 오늘 응? 넌 안 돼 3, 2, 1 0 2, 3, 2, Moh 1.. 2, 2, 1 2, 1 2, 3, 2 2, 2, 2 4, 5, 5, 6, 6, 7, 7, 8 6, 7, 8, 9, 10 2, 1 5, 6, 7, 9, 10 굿모닝 난 얘 보면 세계일주하는 것 같아 오늘 어디여? 야 너 월남전화 할 때 미국 같다 네? 그 포레스트 컴포에 나오는 그 저 어렸을 때 나온 영화인데 포레스트 컴포 아냐? 네 거기에서 반전시위하는 장면 나오지 그 일행 중 하나 같아 일행하는 모습이요? 일행 중 하나 같아 애들 옷이나 사갖고 가야겠다 가만히 사갖고 그 있잖아요 여기 편한 바지 있잖아요 약간 몸배 바지 비슷한 거 되게 편한 바지인데 기념으로 애들이 하나씩 사서 아 이것도 야하구나 그 주방에서 엄마들이 입고 일하면 좋은 거 있잖아요 바지 아 딱 취향 있네 승훈이 취향 딱 승훈이 취향이잖아 이거 걔는 난 애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우 아름다워라 이런 것도 정말 좋아하는 취향이네 걔 옷 싸운 거 보니까 옷 이번에 싸운 거 보니까 다 이런 색이 있는데 어우 좋다 아우 아우 이따 갈아입을 옷 없으면 얘기해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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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하하하하 저희는 케찹과 머스타드예요 케찹과 머스타드 남매입니다. 아유, 깜짝이야. 저희 옷이 없어요. 아, 옷이 없어? 네. 아, 그래 이럴 반가울 수가. 이야, 이거? 우와, 멋있다. 오늘 진짜 이거 입고 싶었던 건데. 그래? 네. 내가 네 취향인 줄 알았어. 케찹과 머스타드입니다. 케찹과 머스타드입니다. 와, 예쁘다. 야, 강한 기둥이 갔다 빨리 가서. 진짜 씹고. 마음에 드는 거 다시 입고 와. 삼촌도 하나 골라요. 삼촌도 삼촌 거까지 3개 사 오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입으라고? 네. 내 취향은 아닌데. 지금 이거 하면 티셔츠랑 색깔 완전 잘 맞을 것 같은데. 잘 골랐지. 입고 올게요. 저렇게 좋아하지? 나 싫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바지는 다 입었겠지? 여ай. happen. 싸워니까. care 너무 좋아. 다시. 잠이 입으라고 입는 내가 올 거지. 어디로 가? 너 갑자기 가버리면. 어디야? 빨리 밥 먹자, 밥 식는다. 라디오.